새로운 잔향도 배우는 시간으로 항상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잔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으셔서 조금 익히시고 한절을 부른 다음에 일으셔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미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미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미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